세옥동 옥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99.9% 회원님이 저한테 오시면 백스윙은 어떻게 해요? 다운스윙은 어떻게 해요? 임팩트는 어떻게 해요? 이 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살짝 답변을 드리고 그 관심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회원님, 여기에서 회원님께서 계속 공을 11자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공밖에 안 보입니다. 왜? 나는 공을 보겠다고 아예 딱 양쪽에 벽을 쳐놨잖아요. 말이 앞만 보고 뛸 수 있게 딱 가려놓은 것처럼 11자로 가려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공만 잘 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날아갈까요? 만약에 회원님이 다른 쪽으로 서 계신다면 그쪽으로 날아갈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 그렇네요. 그런데 저는 딱 어디로 서면 공밖에 안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발상에 전환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욱 골플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작은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자로 둔다라는 건 선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을 치고 보이지도 않는 타겟을 점점 이쪽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면 골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에 만들어진 이 스퀘어로 짜여진 이 공을 쳐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옥 선생은 저한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딱 기본적으로 채 잡는 법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어허 해가지고 뭐 왼발 뒤로 쫙 빼가지고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 타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번 그쪽으로 쳐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딱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헤드업도 하죠. 허리업도 하죠. 또 엉덩이 뒤로 빠져있죠. 배치기 하죠. 별의별 동작을 다 하지만 공 날아가는 거 보면 훨씬 더 정타율도 높고 타겟 지향성도 높습니다. 다시 완전히 그냥 열어놓고 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쳐다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치려고 몸이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여쭤봅니다. 공을요. 11자로 써서 바라볼 때 타겟이 생각이 나나요?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오픈 스탠스를 했을 때 공이 생각나나요? 타겟이 생각이 나나요? 같이 생각이 나는데 타겟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점점 내 스윙 속에 타겟 지향성에 대한 비율이 커지면서 내 몸이 이 공에 대해서 절대 강자가 아닌 그냥 내가 품고 있는 녀석으로 인식을 하고 타겟이 내가 정복해야 될 파트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지금은 아예 타겟을 보고 치는 거지만 이 상태에서 너무 대놓고 보지 말고요. 좀 덜 봐보세요. 덜 봐보세요. 덜 봐보세요. 해서 나중에 컨벤셔널 스윙의 셋업으로 들어왔을 때도 역시나 타겟을 공략하기 위해서 몸을 그쪽으로 몸부림치는 습관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약간 심한 훅이 났죠? 이런 것처럼 이 일반적인 스탠스를 섰을 때는 타겟으로 내가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훈련량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골퍼들은 훈련량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골프만 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오픈 바디 셋업 타겟을 보면서 왼발 뒤로 빼서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타겟이 눈에 훤히 들어오고요. 내 몸도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공에 회전하는 방향도 일정하고 왼쪽으로 심하게 돌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심하게 돌지도 않고 항상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 일관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옥 선생과 함께 오픈 셋업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진짜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것만도 있고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도 여러분께 공개하겠지만 그 시리즈만 함께 하셔도 여러분의 골프는 무서울 정도로 발전할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